3부작의 마지막 편 8파틴 수상의 사상관린 말로도 쉽게 넘어가고 오비완의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다크사이즈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다도 심지어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기한 그 종족을 이제 학살까지 해버리는 그런 많은 저지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정 인터널 앤얼키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계속 지금 나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제 따위의 가장 중요한 경목 중의 하나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계속 나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고 8파틴 수상은 그거를 이제 잘 이용해서 지금 이놈을 보니까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편으로 내 수화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꼬드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8파틴 수상은 계속해서 자기가 배후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므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계속 강화시키죠. 그래서 막 비상권한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고 물론 이제 전부 다 유도를 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태로우니까 내가 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만의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들을 꼬심으로써 이제 권한을 쟁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흘러온 군대까지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었죠. 물론 지금은 평안적으로 이 클론 군대가 이제 선을 위해서 싸우는 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3편에서는 이제 또 2편이 끝나고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온 우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수상은 여전히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분리주의자들 수상의 사주를 받아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분리주의자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평화와 재설을 유지하는 제다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클론 아미는 현재 제다이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evil is everywhere. 계속해서 악이 이제 퍼지고 있고 자 이 와중에 팔패티 수상이 또 하나의 자작극을 벌이죠. 그래서 자기의 수화 중 한 명인 제너럴 그리거스인 그리거스나 장군이라는 이제 로봇들의 지휘관이거든요. 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납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납치 자작극을 벌이죠. 하지만 이제 제다이 단들은 제다이 단들은 아직도 이제 수상이 대우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부터 3편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자기 역할을 모르고 감정이 흔들리는 아나킨. 팔패티 수순 구출 작전은 지금 오비왕과 이제 아나킨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동료들이 이제 뭐 계속 위험에 빠지니까 제가 가서 도와야겠어요. 자 물론 이제 자기 동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최종 진짜 의무는 수상을 복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비왕이 안 돼. 지금 너의 대의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그들은 우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들이 또 우리 편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상을 복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수상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 분리주의자들 모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오비왕도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접근인들이 보내는 조그만 소형 로봇들이 이제 우주선을 저렇게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나킴이 사실 굉장히 의리의 사망이죠. 물론 자기 임무도 중요하지만 아나킴이 다 하고 싶어요. 임무도 중요하지만 내 동료들도 구하고 내 스승도 구하고 싶다. 그들을 제가 그노도 쓸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아나킴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비왕이 그러죠. 임무가 더 중요하다니까 지금 나신 거 쓰지 마. 나는 이 사람은 되게 희생정신이 강해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급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서 지휘감으로 가서 소상을 구출해. 그래서 오른쪽으로 비켜요. 그러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나킴이 지금 오비왕을 돕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서 가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를 두고 가. 너는 빨리 너의 인물을 맞춰야 해. 스승이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긴 하지만 사실 의리의 사나이. 그 2편에서도 그 파데매가 중간에 우주선에서 떠나고서 사막에 떨어졌을 때 탕장 멈추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정이 많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지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 분별을 잘 못한다는 그런 자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구출하는 데서 그러니까 보비완에 붙어있는 그로봇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그 팔카치 수상에 잡혀있는 모선으로 이제 침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이제 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 피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할 것이냐. 자 이제 그 우주선 침수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우주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장면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췄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나킨이 이러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거든요. 탈출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낙스 베이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베이드 피하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습서. 내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습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죠. 다른 것들은 다 세 길이죠. 올바른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비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우리는 지금 수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기된 바구에서는 이따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퀸이 피해갈 생각만 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해. 그래서 이제 R2에게 급 요청을 하죠. 빨리 엘리베이터 놓치라고. 엘리베이터 상승한다.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된다. 영업적으로 상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이에요. 하지만 아나퀸은 자꾸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혼대기를 계속 오비완이 계속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결국 자기 혼자서 그냥 탈출하죠. 아나퀸이. 탈출하는 곳의 규제입니다. 문제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 오비완은 전면로 파해서 우리 목표지 상에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아나퀸은 피해가려는 거고 스톱 스톱 위로 가야 해.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상승을 해야 돼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아나퀸은 인편에서 봤지만 떨어지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이게 결국 의식의 하강 쪽으로 자꾸 다크사이드 쪽으로 끊는다는 뜻이고 오비완은 계속 위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8파티 수상이 잡혀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갔더니 거기서 카운트 두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2편에서 카운트 두크가 아나퀸의 오른팔을 잘랐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결 이후 내 힘이 두 배로 강해졌다. 내 힘 진짜 이번에는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라고 다짐을 하죠. 거만함에다가 증오심이 붙는 바까지 완전히 화심이 되어버렸어요. 좋아. 자존심이 두 배로 커졌으니 실패도 두 배가 되겠군.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아나퀸이 칼 싸우는 실력은 많이 늘었거든요.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성숙해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또 오비완이 이제 아나퀸이 혼자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오비완이 위드에 빠지게 됐고요. 이제 둘이서는 계속 대결을 펼치고 있죠. 자 그때 이제 카운트 두크도 이 사람도 내공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악한 사람이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죠. 너 아직도 두려움의 감정에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 느껴지는구나. 젊은 스카이워커요. 증오심과 분노심도 느껴지는구나. 이게 정말 다크사이즈의 절반 이상 원인이 간 상태죠. 아나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왜 쓰지 않니? 그러니까 계속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하는 것은 항상 유혹이거든요. 악마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도 유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템터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주구에서도. 쓸 거다. 걱정하지 마. 마그마고 써주마. 그래서 결국은 두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우커가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인데 그보다 더 능가하는 제다의 칼싸움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두 팔을 잘라버렸어요. 한쪽 팔도 아니고. 자기 뒤로 갚아준 거죠. 자기 한 팔 잘리고 상대방을 두 개 잘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딱 검을 두 개를 적어서 이렇게 딱 X초트를 가지고 있죠. 크로스도 세이버인데 이게 세이버는 나잇 세이버. 검을 말하는 거고 크로스가 대신하다는 뜻이잖아요. 더블 크로스 이런 말을 하죠. 대신에 대신을 거듭하고. 이 장면이 뭐냐면 결국은 이 장면에서 카우스 두프가 대신을 당하죠.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팔팔틴이 잡혀있죠. 수관 같은 거 채워져 있죠. 사실은 다 본인이 배우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악의 다크사이즈의 특성 중 하나는 일단은 자기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것들은 다 소모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팔팔틴의 입장에서는 카우스 두프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어떻게 되나요? 밧데리라고 생각하면 밧데리 다 밟으면 버리는 거죠. 카우스 두프 이제 늙은이 보니까 지금 칼 사운도 이제는 예전만 같지 못해서 젊은이한테도 당해. 그러니까 이제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밧데리 새 밧데리로 이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아나틴 스카이워프입니다. 잘했다 아나틴 아주 잘했어. 하면서 또 띄워주죠.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더블플러스 당한 거죠. X표에프트 있죠 더블플러스. 아니 설마 아니 나는 같은 편인데 우리 지금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피조할 때 용도가 다 됐고 용도가 다 하면 폐기되는 것이 다크사이드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제 고민하죠.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제다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다의 방식은 이 사람을 체크해가지고 재판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이제 제다의 방식이거든요. 계속 죽여버려 라고 하죠. 법 따위 질서 그런 거 필요 없어. 죽여. 그래서 결국은 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다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거예요. 이미 좀 약간 룰이 큰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또 다른 장면에서는 아 이거 죽이면 안 되죠. 이거는 제다의 방식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해석하는 완전히 이기주의 쪽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였죠. 잘했다. 연하킨. 살려두기에는 너무 유연한 놈이었어. 그래서 이제 죽여놓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무방비 상태의 포로였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직결 처분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약간의 이제 가책을 느끼죠. 죽여서는 안 됐어요. 그건 제다의 방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걸. 하지만 행동은 다르죠. 필요에 따라서 솔직히 저기서 죽인 게 그 복수심, 증오심, 분노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팔 잘렸잖아요. 그렇죠? 복수를 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게다. 걔가 내 발을 잘랐고 너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다크의 예정. 복수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그게 마치 우주의 자연의 섬인인 것처럼 내추럴하다. 그것이 내추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 괴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용서는 자기가 받을 필요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남은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지 않냐?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2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전에 어머니, 어머니를 죽였던 샌드피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았어? 뭐, 너 이미 더러워진 놈인데 뭐 그 정도가 또 그래. 계속 이러는 겁니다. 계속 다크사이드로 한 발짝 더 깊게 빠다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구출돼서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버스 장군이 살아있는 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들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위기죠. 그리버스 장군이 자기가 키운 사람이고. 위기가 지속되는 한, 전쟁은 중단되지 않는다.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한, 나의 권력은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서는 저거 쓰고서 이제 또 자기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조종을 하죠. 전쟁이 끝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 저 사람이 이제 제너럴 그리버스 장군이에요. 이번에 카운트 유클이 일치 않으셨으니까 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은 편이라고 해서 사실 자기도 손복음인데 그걸 모르고선 막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 그리버스라는 단어는 이제 고통, 통증, 그리프 한 단어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가하는 자인인 거죠. 즉 후에 죽음이 필요한 소식이었다. 불과 피해는 희생, 나만 희생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희생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나의 목적을 달성된 기여하기 위해서 쓰고 버리면 된다. 그리고 너도 결국 똑같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버스도 죽음을 담아죠. 곧 내게 새로운 제자가 생길 것이다. 두쿠보다 훨씬 저럴고 강력한 그런 제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스베이도도 늙은 단어 또 바꿔치우려고 하죠. 나중에 사오리 편에서. 자, 이제 한편. 아나킨은 이제 예전에 2편에서 어머니가 죽는 그런 꿈을 꿨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미지, 허상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파드매가 죽는 꿈을 꿔요. 아나킨도 하죠. 알고 보니까 이제 파드매가 아기를 낳다 가니 죽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욕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죽음을 정복하겠다. 사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연의 선미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그 평안의 기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 지혜가 없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적상의 지대되는 아나킨. 당신이 파드매에게 얘기를 하죠. 출산 과정에서 죽는 꿈을 꿨어. 이번 꿈은 절대 실현되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아나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성,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수련이 되면 약간 초능력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그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중 하나가 나쁜 용도로 쓰는 건데 남의 꿈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교주들이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명석 같은 사람 예쁜 여자친구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몸을 다 치는 거래요. 제가 생각에는 이 장면도 저거 지금 팔팟팀 수상이 아나킨에게 저 꿈을 넣어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나킨이 저 꿈을 어떻게 되겠어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겠죠. 어머니를 잃었는데 이번엔 또 와이프까지 잃을 수는 없어. 그런 두려움에 떨깃함 하늘로서 계속 낚시조리를 켜듯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저 비전이 실현되지 않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될 거라고 철석같이 실현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내가 그걸 멈출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비완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가 고민 상태 고민이 그렇게 많으면 스승에게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도움을 요청해보자 하는데 이제 오비완 하면 이게 끝났죠. 오비완이 도움이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다에게도 이제 아 오비완 정도 갖고는 안 돼. 나는 더 더 높은 요다 스승에게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 비전 고통과 아픔이 배어있구먼 그리고 죽음 죽음의 기인도 느껴진다. 자네가 지금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느껴진다. 미래를 볼 때는 각별히 중요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럴듯한 미래하고 틈이 없는 미래가 있는데 그 허상도 이제 진짜 진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그 미래라는 것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상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면 미래의 결과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은 지금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한편에 두려움의 상상력의 상불인 그런 미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할 줄 해야 되는데 야나키나서도 못하죠. 요다가 얘기하죠. 미래를 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다크 사이드로 가는 길이야. 상실할 수 살다 보면은 내가 소중한 걸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 Fear of loss is the path to the dark side.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까 패시오스이 가능해서 나온 건데 Fear of chao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혼란이 예를 들어서 혼란 내 삶에서 혼란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올까 봐 두려워하게 되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받아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국민, 주민들을 통제해달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개가 이제 공존할 수 없어요. 즉 혼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바로 큰 이유가 가장 궁금하죠. 혼란스러울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경찰 독각을 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그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뭐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저 바이올린스와 슬레이 폭력이 오게 그러니까 내가 혼란을 피하려면 피할수록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자유는 반납하게 됐으니까 이제 노예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주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얘기하죠.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주의 섬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슬픈 일이지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폴스로 돌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 네 아주 물론 실제로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뭐 원론적으로 저게 맞는 말이죠. 슬퍼하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라. 그것은 자연의 삶의 일부니까. 자 그 슬퍼는 하되 너무 집착을 계속해서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착하면은 질투로 이어지고 질투, 분노, 증오, 심 그것이 이제 계속 완전히 꼬리를 간단하게 내려서 완전히 독처럼 사람이 이제 죽어 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욕망으로 이어진다. 자 이걸 예전에 1편에서도 요다가 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다크사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인 제다이 쪽에 길을 가느냐 지금 마나키는 계속 다크사이드 쪽 그런 생각이 꼬리로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욕망 예를 들어서 지금 헛된 욕망을 꼽고 있잖아요. 내가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욕망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거나 즉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는 거라 왜냐하면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상실을 함으로써 더 영적으로 성당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또 장면이 넘어가서 오비환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조만간 1회에서 수상에게 더욱 강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야. 지금 수상이 납치까지 당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권한을 주자. 임기도 연장하자. 유신체제로 가자고 이런 거죠.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나킨이 이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과정도 줄어들고 빠른 실행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관료주의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쁜가요?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그 다크사이즈의 특성이 빠르고 쉽고 매혹적이다.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뭐 그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수단 방법은 중요시하지 않고 그런지 결과론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 팔파틴을 조심해야 해. 지금 그 수상이 너를 잘해주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냐 라고 경고를 하죠. 자 이제 권력의 유혹입니다. 자네가 나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네. 이제 당연히 넘어갔어요. 이제 팔파틴이 또 특별히 저를 부르죠. 나를 믿어달라. 나는 너만 믿고 있다. 항상 이렇게 사이꾸들이 하는 말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알다니는 아시죠? 당신만 일을 할 수 있어. 당신만에게 모든 게 잘 되겠어. 자네만 믿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 거죠? 자 그래서 공화국의 눈과 귀와 목소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의 눈과 귀와 목소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척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네가 제다의 위원회에서 나를 대표해 주었으면 좋겠네. 자 이제 제다의 위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사제단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사를 논의할 때 이제 수상도 이제 수상의 정부의 대표도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역할을 네가 대신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나중에 전달해달라. 앞에서는 이제 공화국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나죠. 이 분이 지금 공화국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배어있는 거예요. 사실 리퍼블릭은 나의 것이다. 사실은 이제 알지 않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다의 단위의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자네가 수상의 대표로 위원회에 원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되 제가 마스터의 지휘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저 원로위원회니까 이거 전부 다 나라 다른 제다의 등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마스터 제다의 일이거든요. 근데 오비완도 지금 마스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나킨은 당연히 그보다 나라 있으니까 젊은 제다였죠. 마스터의 지휘까지는 줄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원회의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과장이나 대리가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윈드가 한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요? 분노하죠. 근데 아나킨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outrageous. rage 하면 저 분노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아나킨은 아주 이제 조그만 것 같고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계속 분노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과장이 임원회의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영광이잖아요. 굉장한 전례 없는 영광이 있죠. 근데 아나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나도 그런 마스터 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안 좋은 데만 계속 지참을 하는 거예요. 불공표예요. 그럼 요다 마스터 요다의 표정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분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마스터가 아니면서 위험에 참석할 수 있어요. 나도 마스터 시켜줘요.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오비완도 보다도 오비완도 능가하고 검수 실력은 요다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개아도 이제 투덜 됐죠. 이거 완전 넌센스예요. 제이터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모욕이다. 그 영광을 모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오히려 억울하다며 분노하는 아나킨. 제가 무슨 모욕을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수상이 제가 정교관 수장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말해 네가 솔직히 원했던 거잖아. 너의 그 야망이 대단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오비완이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가 알고 봤더니 그 제다에 관해서 아주 특별히 아나킨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한 이유가 수상 반대쪽으로 그죠. 이제 저쪽 정구 쪽을 좀 네가 스파이해 좀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다의 원로들이 봤을 때 아직 확실한 밀증은 없지만 저 수상 좀 뭔가 좀 낀새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인기 끝났는데도 계속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거죠. 수상 감시하라는 건가요? 그것도 수상의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시면 돼요. 오로지 자기 기준이에요. 나오죠. 저에게 잘 대해줘요. 제가 이곳에 오늘부터 계속 잘 돌봐줬어요.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 주인이 좋아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오비완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니까 나쁜 놈이고 팔파티는 좋은 얘기 나하고 막 칭찬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고 자기 기준인 거예요. 아나키 우리는 의회를 섬기는 것이지 의회의 수장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의회라는 조직이 나름대로 좋은 기능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시스텍이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되도록 하는 사람이지 그 수장을 섬기는 게 마치 신 대하듯이 지도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다시 또 주의를 주죠. 지금 수사하고는 인기가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보존하고 있어. 이상해. 지금 유신체제 비슷해. 의회에서 지포음식에서 상승했던 거잖아요. 그 말은 맞긴 맞아요. 이 사람이 워낙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계속 위기 상황을 제조해서 만들어내니까 의회가 어쩔 수 없이 권한을 주긴 했죠. 물론 속아 넘어간 거지만 그래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내 느낌을 잘 살펴봐. 잘못된 생각 들지 않니? 뭐가 좀 이상해. 오비바미드 낀 세대 차이는 거죠. 하지만 아나킴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전혀 비해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나를 이뻐해 주니까. 파드메 직관입니다. 파드메 등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 눈치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치챘는데 아나킴 만지기 눈치를 못챘어요. 그 사리 판단 능력이 지금 칼싸움 조종은 잘하지만 사리 판단 능력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공화국의 대변인이라고 하고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겼다고 여겼던 민주주의는 어쩌면 이미 죽은 건지도 몰라. 지금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화국이지만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독재 체제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하죠. 공화국이 우리가 그토록 뿌리꼽고자 했던 악의 극으로 변신한 것은 아닐까? 설마 이거 지금 공화국이 모든 걸 나쁜 짓을 뒤에서 배우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파드메가 이제 직관을 상징하는 캐릭터거든요.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말도 안 돼. 너 지금 무슨 음모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음모론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지금. 너 마치 분리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거구나. 의문을 제기하는 자. 일반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너 무슨 주의자 아니야? 너 음모론자 아니야? 너 뭐 좌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논리는 없으면서 이렇게 딱 타이틀, 레이블을 붙여버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라키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조종을 하려고 내가 제다위원회에 믿지 못한다는 거 너도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너는 예외로 삼고 내가 지금 너를 신뢰하는 거다. 아마 조만간 위원회에서 자네를 포석하려 들 거다. 보나마나 그 제다위원회에서 너를 이용해서 나를 감시하라고 할 거다. 보나마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의심을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제다위원회가 지금 공화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거에요. 거짓말이죠. 제다위원회는 그런 거 아직 없어요. 공화국 장악한 게 아니라 공화국이 잘 지켜 불러가도록 독재 시스템에 넘어갔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라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 지금 마스터가 안 시켜주고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진실인 것 같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이건 진실임에 틀림없어. 예를 들어서 이건 TV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진실임에 틀림없어. 뭐 그렇게 해나가는가 비슷한 그런 정신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결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네 느낌을 잘 살펴봐.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나킴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별로 할 줄 몰라요. 자기 감정도 모르겠고 자네도 그런 거 계속 보시죠. 자네도 이미 알고 있잖아. 지금 제다위들이 운모 꾸미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잘 살펴봐. 잘 느껴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나도 위험에 대한 심혈가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 마스터도 안 시켜줘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딱 이미 알고 있죠. 나를 감찰하고 지지하지 않았나 그 말을 하니까 더더욱 수상말에 비가 쭉쭉 쓰겠죠. 제다위 수업하면서 초기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보게나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권력을 잃는 것이야.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사실 이 사람이야만은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제다위라는 권력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다위들 그들이 이제 자기 권력이 있는 게 두려워서 가장 그들의 견제세력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심지어 제다위들도 그렇다니 나나긴 얘기하죠. 아닙니다. 제다위들은 선을 위해서 그 힘을 씁니다. 제다위들의 힘은 그런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공공의 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라네. 말하자면 선과 악의 기준이라든가 따로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유리한 거면은 선이고 내게 불리한 거면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빅이 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와 제다윈은 사실 똑같은 놈들이야. 둘 다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놈이 그놈이다. 양비도. 둘 다 이제 막 이런 거 정치하면서 많이 있는 얘기죠. 괴변기만 있죠. 분명히 지금 제다윈은 선이고 시스는 악의인데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도 동일하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나킨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굉장히 뛰어난 손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의 힘은 야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패션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자기 사적 야망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적 야망이 패션이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의 특징은 패션 그러니까 물론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적 야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워드 인워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다른 말로 해서 서비스 셀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든 뭐든 나누지 나누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양비론조 뭐 제자들은 안 그런 줄 알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럼 얘기하죠. 제자들도 반대도 다 이타적이다. 타인에 대한 동사만 생각하면 돼요. 패션이 아니라 컴패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연민 연민이 그들의 원동력이고 셀플리스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타적이다라는 얘기죠. 서비스 저 어둘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크사이드 제다이 웨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저 팔팡이 다 똑같은 뭐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마법과 백마법과 훈마법 매직과 솔쏘리 이제 우리말로는 매직이든 솔쏘리는 다 똑같은 의미를 쓰는데 영어로서 뉘앙스가 다르죠. 매직하면 일반적인 마법 또는 백마법을 얘기하고 솔쏘리는 훈마법 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제다이드든 백마법사고 시스트는 흥마법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은 마켓페시오시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요. 저희가 거의 똑같아요. 이 매직이라는 것은 사이언스 인어 인후엔 체인즈 어커런스 위험 여기서 윌 W 이 이건 의지인데 W 가 대문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윌이라는 것은 신 또는 자연의 의지 자연의 섬 우주의 섬 다음의 법칙 자 그거에 따라 그거에 맞추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 또는 예술이다. 이게 변화에 변화를 시킨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지만 이 사이언스 전체의 주제는 연금술이거든요. 연금술 연금술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도 하는 막을 그거를 만드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일부분이고요. 바뀔 수 겉으로 보기에는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매직 백마법은 신 또는 자연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그 변화를 이뤄내게 한다는 게 백마법 화이트 매직이에요. 화이트 매직이에요. 반면에 솔서리는 똑같아요. 담지 맨 밑에 윗이 소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 소문자 W, I, L은 나의 위지 나의 위 나의 애고 나의 애고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에서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것 고창이에요. 거의 원리는 똑같은데 그 동기가 다른 거죠. 왜 이렇게 연금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스베이더가 이 3편 끝나고 나서는 천하의 악당이 되잖아요. 최고의 최악의 사이코패스 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몸과 나 통해서 다행하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게 다크 사이즈 맨 끝에 가 있는 건데 이런 사람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것 즉 변화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유하자면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놈들도 바뀔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붕서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속에 비유했을 때 낙 낙하고 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낙도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이 있어요. 물론 매우 힘들죠. 자 이 소울설이는 어쨌든 결국은 나의 애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 이 소울설입니다. 이거는 맨니 피홀스가 백마법을 정의한 내용인데요. 자 이 백마법사는 한번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거의 다이긴 하지만 우주의 법을 이해하고 즉 아까 그 첫 번째 백마법에 나왔던 신 또는 자연의 의지에 따라서 소울스를 원래 방향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 포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지금 보면 제다인들도 포스 쓰고 시스도 포스 쓰잖아요. 근데 올바른 용도 원래 만들어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선의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생 동안 공부하고 명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백마법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애국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자신의 욕망을 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타적인 이기주의는 버리고 이타적인 신에게 맡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리듬의 일부가 돼요. 이것도 약간 시절의 표현인데 즉 자연의 법칙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 우주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창구가 무엇인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백마법사래요. 매니큐어스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의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스로는 저 우주의 법을 이해하고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해하고 포스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활용하기 위해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을 이해했죠. 그리고 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신성의 리듬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리듬의 일부가 돼요. 다 그런 식으로 나를 바꾸면 되게 쏠쏠어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다크스 웨이 불멸의 유혹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들려줘요. 혹시 너 다스트 플레이기스트라는 현자에 대해서 들어봤니? 다스트가 들어봤으니까 다스트 시트예요. 다크는 다크하고 데스트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기스트 플레이기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거죠. 악의 바이러스겠죠. 알고보니까 다스트 플레이기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스승. 다스트 플레이기스트 제다이들이 아마 베이지나 해줬을 거예요. 제다이들은 꽉 막혀가지고 다크사이드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또 은근히 제다이들이 까죠. 다스트 플레이기스트는 매우 강력하고 현명한 시스티 리더였다. 네. 엄밀히 말해서 현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티 쪽은 전부 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포스를 아주 오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꽃이 있죠. 포스를 이용해서 미디클로리안에 영향을 줘서 이 미디클로리안이 포스에 만한 입자라고 했죠. 포스를 구성하는 영향을 줘서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즉 그들은 신과도 같다. 다스트 플레이기스트는 십과도 같은 눈치였다. 라고 해서 사실 나중에 알려드리고 과잘한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있었고 다크사이드에 대한 지식이 워낙 협박해서 자신이 살아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나킨의 허황된 꿈을 계속 더 자극하는 거예요. 난 다크사이드를 공부하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죽음도 방지할 수 있어. 라고 죽음의 정복이라는 믿기를 대본에 걸리들죠.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다크사이드를 은근히 칭찬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아나킨에게 다크사이드에 대선하게 안달을 드렸잖아요. 그건 어느정도 레벨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원로들이 아나킨이 능력은 뛰어났는데 인성에 대해서는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별거 알려주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다크사이드 아주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제다이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진 만한 능력도 얻을 수 있다네. 언내추럴 이랬나요? 언내추럴 중에서도 최고봉 이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사람이 거든요. 저 하지만 다크사이드 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놓여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을 놓여 있고 맨 호떡에 있는 사람은 권력에 놓여 내 권력을 잃게 될까 봐 부자들이 돈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장돈 짜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물론 실제로 나중에 그 힘을 잃게 되었다. 네. 아쉽게도 아쉽다고 하죠.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제자에게 전수했다.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러다 자던 중 제자에게 살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을 죽인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긴장이 영리하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 건 다 하고서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도 소모품 용도가 다 되는 죽이고 스승도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스승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아쉽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다크스 시디어스 다크스 시디어스는 인시디어스에서 나온 말로 뭔가를 퍼뜨린다는 뜻이거든요. 전염식이다. 자 그러니까 다크스 플레이거스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예요. 즉 악을 퍼뜨리는 자죠. 지금 사이시지 안아키면 지금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그런 다크사이즈 역사보다는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나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다야 못 배워. 그 다크사이즈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사이에 계속 갈등을 집에 돌아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비완과 제다위원회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사실 꼭 그럴만하게 행동을 했으니까 사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제다위원회들이랑 제다위원회들이랑 오비완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죠. 나도 제다위원회 행동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갈등하는 거죠. 다크사이즈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더 자꾸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 이제 계속해서 장면이 넘어갔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퍼스 장군이죠. 카욕 누크로부터 제다의 무술을 익혔또다. 이런 것을 뭐냐면 신성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다위가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제다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싸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굉장한 힘을 올바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악의 길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칼싸움으로 배운 거죠. 방성공 쓰는 방법만 배운 상태예요. 그래 놓고 막 휘둘러야 너희들도 끝장 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 텐데 파충류의 의미죠. 아까 무섭죠. 그래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굉장히 대혼란 이에요. 한편에서는 제다위와 클론 아미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너럴 그리퍼스가 지휘하는 룸버 군단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다위 원로들도 지금 각지에 파관돼가지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중인데 저 사람도 원로 중간하죠. 원로들이 걱정이 맞는 거예요. 그리퍼스 장군을 죽인 후에도 수상이 만약에 비상 권한을 반납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 뭔가 저의가 있다는 뜻이다. 수상 직에서 끌어내야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정치에 개입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레코만드를 하죠. 제다위원회에서 의외를 자학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권력 싸움이 말라드는 제다위원회입니다. 평화적인 적법 위안을 위 그러니까 요단으로 이런 식의 사고도 닥스 사이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다위들도 완전히 면역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계속 정치 싸움 권력 싸움을 해달리다 보면 어떤 욕심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요단을 알고 있어요. 요다가 제일 현황 하거든요. 제다위원회 다크플레이스 불길한 징조를 질까마는 요단 계속 이간제작업은 계속 되죠. 제다위원회에서 자네의 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나로서는 참 안타깝하네. 자존심 자극하는 거죠. 표정도 아주 그럴듯한 표정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마스터 습격 시켜주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간제를 시키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자네를 승격시켜주지 않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기하죠. 아나킨은 지금 왜 스승들이 다크사이드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해주지? 그것이 지금 인지로운 거예요. 포스에 대해 제게 알려주지 않는 게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다크사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네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맞는 말이죠.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제다위원회 왜냐하면 아나킨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내면내 질서를 바로 잡고 두려운 분노 이런 걸 없애야 하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관리해줬다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네 힘이 너무 강해서 마음대로 부리지 못할까 봐 그러는 걸세 자 이것도 아닌 사실은 제다이들은 누가 누구를 부리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상하 조직은 있지만 그거는 다크사이드에 해당되는 거죠. 누구를 부리고 나무 위에 불리면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제다이나 세트나 똑같아 라는 거죠. 제다 위원의 거짓말을 뚫어내 풀어볼 수 있는 통찰을 길러야 하네. 사실 제다이 다는 거짓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간제 시키는 거죠. 내가 자네에게 포스의 미묘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즉 제다이들이 가르치주지 않는 내 다크사이드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줄게. 나의 멘토가 포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는 본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커밍아웃이죠. 마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멘토 자기가 죽였다는 그 멘토 심지어 다크사이드의 속성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죠. 서라서만 했는데 어 가만히 다크사이드를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을 공부해야 한다면 저 말은 많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제다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크사이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크사이드가 왜 위험한지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쪽에 빠질 수 있고 빠지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두운 측면 다른 측면 다 이해해야 될까 어떤 분야든 간에 저 말은 맞는데 이제 이 말은 아니죠. 제다이처럼 교리 위주의 편압한 시각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제다이는 약간 꼴통이 있고 한쪽을 치우쳤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다이들은 다크사이드에서 몰라 라고 이제 은근히 얘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제다이 마스터스들은 다크사이드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더 이해는 안 쓰는 거죠.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우편 보면 요다가 다크사이드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모르는 게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것처럼 마치 도그마 빠진 원리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지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포스를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저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본인은 막상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크사이드에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다이 속은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다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계속되는 이간제.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어. 이제 Vicarious Atonement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단체에서 쓰고 있는 수법인데 대리속죄 구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나 신부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다. 라는 게 이제 Vicarious Atonement 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종교 혹시 교회 안신뻬어 이거 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기독교 가르치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황의 이름 중에 하나가 The Vicar of Christ 에요. Vicar of Christ 예수님의 대리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 가르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자기가 말하자면 대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나를 나를 거쳐야만 어느 제다이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네. 그래야지 다크사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네 분위기도 구할 수 있어. 네 분위기도 조금씩 죽게 될 거거든. 내가 그렇게 이미지를 넣어놨거든. 네 머릿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냥 두려움. 그러니까 그 시스트들이 이제 잘 이용해 먹는 것이 사람들의 두려움 분노 이런 것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교던 쪽의 대가들이거든요. certain death 확실한 죽음 마치 지금 미래는 자기는 마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듯이 사실은 미래는 정해진 게 전혀 없는데 그 내가 게이터서 너에게 도와주지 않는 너의 부인이 확실히 죽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짓죠. 요다 조차도 모르는 것을 자기는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바로 시스로드였어. 일단은 아직은 제다이니까 칼은 꺼냈어. 너를 체포하겠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칼은 뗐지만 젊은 스카이 워컴이 이미 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졸놀이시나 하고 있을 텐가 너는 니가 얼마나 뛰어나고 모든 제자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녀석인데 언제까지 그쪽에서 졸게 놀이시나 할래 하고 자동진이 계속 잘못하죠. 이거는 노벨 평화상 수상한 헨리 키슨저가 한 말입니다. 군인은 외교정책을 위해 졸로 활용되는 바보 천지 짐승에 불과 졸퉁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말 했답니까? 계속 얘기하죠. 자네를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더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맞는 말 듣고 틀린 말도 있어요. 하지만 아나킨 이걸 분배를 못해요.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죠. 팔랑귀 아까 말하자면 평범한 제자이보다 위대한 삶을 찾고 있더군. 의미 있는 삶. 계속 혼란에 빠트리는 흑마법 입니다. 이게 흑마법 이에요. 흑마법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팔팔한 제자 능력 있는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나킨 지금 어두운 쪽으로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지만 죽이고 죽이고 싶은 마음 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팔팔 치면 그렇겠지 자네의 분노가 느껴지네 분노하니 정신이 더욱 맑아지지 바크 사이드로 빠진 사람들에게는 저만이 많을 수도 있죠. 분노하게 되면 명확한 목적의식이 특이거든요.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그때 안좋은 쪽으로 말하시는 거죠. 힘도 더 솟아내고 있을 거야. 사실은 우리 전부 다 살면서 분노해 받겠지만 분노하실 때 힘이 막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되죠. 그래서 당신을 제자 유연회 인기하겠소. 물론 그래야겠지. 아나킨 자네는 진짜 놀라운 지혜를 겸피하고 있는 젊은이야. 내가 너무 안타깝다. 다크 사이드 힘을 배워보게 나. 그래야만 파드매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파드매를 구하기 위해선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자 그래서 일단 저것 빠져나오죠. 사실 옛날에 카운트 두쿠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죽여버렸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안죽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다이로서의 책무는 저 희스로드를 죽이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유물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죽이면 자기의 부리는 살리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안죽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스터 윈드에게 보고를 합니다. 수상은 권력을 내려놓은 생각이 없습니다. 방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8파틴의 수상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었던 세트의 수배인 것 맞습니다. 자네도 어떻게 하나 포스의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심지어 다크사이드를 쓰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트 로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려면 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면 안 되거든요. 혹시 메이스 윈드가 가서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살리지 못하니까 자기 두려움은 지금 두려움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는 이렇게 하죠. 자는 이번 이에서 빠지게. 그러니까 이번 또 지금 모욕을 느껴겠죠. 지금 이사도 안 시켜주고 대다이 마스터도 안 시켜주고 이번 중대한 사건에서 자기 빠지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혼란스러워 했다는 게 느껴진다. Great deal of confusion internal anarchy 내면 지금 너는 생각과 감정이 지금 다 따로따로 넓고 있는 것 같아서 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네를 위한 거니까 괜히 사고치지 말아 가 있어라. 우리가 우리 원로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너 지금 살이 판단 어려움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들은 또 이제 또 우기죠. 저도 가야 돼요. 안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나킨을 내버려 두고 자기 휘와 제다이들을 데리고 이제 체포하러 공화국 우주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요? 당신의 운명을 의회에서 정할 것이오. 당신이 지금 혐의가 있어서 체포하러 왔으니까 순순히 받아들여라. 의회에서 적절한 대판도 거치고 해가지고 당신의 운명을 정하겠다. 라고 옳은 말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보도 의회야 이 사람아. 내가 의뢰 네가 나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국가야.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역적이군. 추이슨. 적반하장 있죠. 히틀러의 행동도 학급이었다는 거. 히틀러도 법을 어기지 않고 독재자가 됐어요. 그렇죠? 조금씩 법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독재자면 독재자의 다양한 역적이죠.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에는 메이스 인물이 이기죠. 당신 체포합니다. 그때 마침 아나킨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단의 순간입니다. 아나킨 내가 뭐랬나 이렇게 일줄 알았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제다이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의무를 꾸미고 있다. 지금 봐라. 지금 니네 마스터가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지 않느냐. 제다이가 지금 의외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거를 쓰죠. 그동안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었던 번개속이 시스트들의 특기심 벽을 씁니다. 하지만 이 메이스 윈두가 굉장히 강릉 피해 때문에 그걸 잘 막아내요. 저놈이 역적이 다 서로 둘이서 싸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워낙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막상막하 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나킨 두려움을 호소를 하죠. 내 부인을 살린 사람은 나밖에 없어. 결단을 내리게. 그래서 대의 사실 아나킨 계속 헷갈리고 전관하지 못해요. 대의라는 것은 시스트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아대 세력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럴 도로의 찬스가 지금 왔어요. 그거하고 사적이 부인의 아니 사실 저거는 이제 정해지지도 않은 알 수도 없는 미래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자 이 결단의 순간 오케이 저기서 잠깐 생명의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근데 저기 9번이라고 써있죠. 저기 그 밑에 있는 소그라미가 10번이에요. 저 10번이 이제 말쿠스라고 해가지고 물질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처음 역적 형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기 맨 1번 맨 위에 있는 캐텔이라고 해서 저기 말하자면 신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저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9번이에요. 그래서 9번은 예스 소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아스트랄라이트 저희가 아스트랄계 라고 그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아스트랄계 처음으로 맛을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초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길이 있잖아요. 오른쪽 위쪽 빛의 길을 가느냐 각 사이드로 가느냐 이런 것이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강의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똑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결단의 순간인데 거기에선 예소드가 상상하는 것이 스토어 하우스 이미지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아나킨 처럼만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볼 수 있게 되고 그중에서는 진짜도 있고 허상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가 계속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이클릭 에너지 언더 라인 맵 우리가 이제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의 대후에 있는 그 원리를 조금씩 알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저 람엠트로 생긴 게 저게 향수 향수 향수가 냄새 맡으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취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었지만 인텍시케이팅 그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취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스트랄 게에 들어갔을 때 처음 진입했을 때 갖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향수를 맡은 것처럼 취하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샌들에 있는 맨 밑에 저 달 달은 상상력과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달이 계속 변덕도 부리고 달은 리듬이고 굉장히 여성적인 측면도 있구요. 달이 우리가 상상력이 가장 고조될 때가 밤 밤에 잠잘 때 그렇죠? 그래서 꿈같은 게 상상력의 최고 공이잖아요. 그런 영역을 상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 달이 떴 때는 상상력이 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런 상상력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 연산 이론적 을 벽 괴로 나드 젊 라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마법을 다룰 수 있다. 마법을 조금씩 다루고 있을 수 있게 돼요. 백마법도 이 국마법도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맞대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아스트랄계가 하위 아스트랄계에 사위 아스트랄계가 있어요. 하위 아스트랄계는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쪽이죠. 그래서 그곳은 마야 또는 허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 나의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지금 아나케인 지금 그 상태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화드매의 죽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이프가 출산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막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아스트랄계는 일종의 시험인데 개인이 믿고 집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잘 미숙한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것만 보겠죠. 또는 내가 보기 싫은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즉, 어느 쪽에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 허상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에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이제 다그사를 빨리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생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준다. 확신이 들게끔 아주 교묘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부인이 죽게 된다라는 거. 전혀 지금은 부인이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근거가 별로 없지만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애고를 키워준다.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본, 내가 조금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옛소대 와가지고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해. 미래에 대한 왠지 내가 신의 개시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확신하게 되고 애고를 키워줘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미래를 출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거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단계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런 자만심, 애고에 대한 확신에 넘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위로처럼 여유될 수 있다. 이 함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스트랄라이트, 그리고 이게 하위 아스트랄계고요. 상위 아스트랄계는 이 상상력을, 상상력은 창조의 근원이잖아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허상 같은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아스트랄라이트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은 도덕과는 이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 먹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죠? 아스트랄라이트는 다른 능력은 순수한, 그냥 명상,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 먹은 사람도 명상하고 뭐 이런 수령 같은 거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저거. 이 세상에는 마지막 문자. 우주의 섭리를 이해했지만은 우주의 섭리 이해했다고 해서 다 영적도 있는 선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매우 막대 먹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대표적인 게 사이비 교주예요. 그래서 이걸 얻은 다른 책에서 봤는데 이쪽 단계에서 한 15명 중에 14명이 안쪽쪽으로 빠집니다. 90% 이상. 그래서 이제 되게 위험한 거죠. 잠깐만요. 어쨌든 계속 이제 둘이서 아 제가 맞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게 별단의 순간이에요. 지금 아나킹이. 지금 15명 중에 14명 쪽으로 가느냐 14명 쪽으로 가느냐 그런 별단의 순간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싸움을 하죠. 이놈이 지금 말을 들었으면 안 돼. 아나킹. 아마 저거 이놈이 말하는 건 전부다 독사와도 같은 그런 말이야. 또 이놈이 나를 죽이게 해서는 안 돼. 서로 계속 말싸움. 서로 아나킹에게 자기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 못 버티겠어.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걸 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마스터윈드가 반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풍측하게 계속 변하죠. 그 더이상은 나를 도와줘. 오늘 불어내려면 만행에 정지부를 짓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카운트 두프 질릴 때는 그냥 거의 망설이도 없이 죽였는데 법적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적적 상대주의 내게 유기할 때는 나에게 유기할 때는 법적을 세우고 나에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이는 거예요. 카운트 두프 죽일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윈드가 얘기하죠. 수상님이 의회와 법적까지 장악했어. 그런 마당에 법적이 생긴 건 의미가 없다. 지금 끝내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재단단의 원래 목적 아니었느냐.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한 놈이야. 앞에서 파이파티도 똑같이 말을 했었죠. 카운트 두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안 그럽니다. 힘이 빠졌어. 나를 죽이지 말아줘. 제발. 그랬더니 아나킨이 말지. 그건 제 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루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돼요. 제발. 제가 그를 필요하게 해요. 죽여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이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관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윙두가 저걸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개입해서 시스개 팥 잘라버렸죠. 결단을 내렸어요. 드디어. 다 그 사이도 좀. 자기 사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살기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이니까 좀 이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거 다 보셨죠? 무한한 파워 으하하하하.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무심 무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도 다루고 그랬었던 내용인데요. 사탄교의 4대 교리입니다. 이건 실제로 사탄교에 있었던 사람이 정리해서 쓴 건데요. 그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지금 아나킴의 생각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탄교? 아시아의 다크사이즈 속입니다. 자기 생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존이다. 그렇죠? 지금 대의가 아니라 지금 뭐 시스개물 하는 것보다는 나의 일이 더 중요해. 개인의 생존이 한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의 여취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닐까. 스승 죽여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럴 랠러스 리슨. 도덕적 상대주의. 내게 득이 되는 것이 선이고 내게 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남의 여취되든 말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 이제 사탄교의 두 번째 개명. 세 번째. 사회의 다윈주의. 이건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막 좀 자기네들 맡기게 좀 약간 비틀어가지고 강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불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마음대로 불릴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 마치 이거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힘이 곧 정의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piece right.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얼마 전에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마이 디스라이트는 책이 있어요. 19세기 마지막 20세기 초에 나왔던 내용인데. 즉 적자 생존, 야금 강식 이 논리를 정답화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얘기인데. 그 사탄교의 교회도 바이블리에 있거든요. 또 세이타닉 바이블리라고. 말하는 성경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저 측에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딱 상당 교회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위생화. 강한 사람들, 우월한 사람들이 염증한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정할 수 있다. 얘네들은 좀 쓸모없는 애들이니까 죽여도 돼. 그래서 인종 학살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낚시팀였죠.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아나킨하고 그쪽 이런 생각으로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기가 덕질로 놓고 있어요. 가는 길에서 선택의 길을 내린 아나킨. 이제 갈 곳은 다크사이드로 가긴 정한 거예요. 이제 뭐 샌드키프 죽은 걸로도 모자라. 제다이 간에게 진짜 직접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다이들이 다 몰살시키죠. 후회 자포자기.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복종을 한 거예요. 다크사이드 속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무릎을 꿇죠 아예. 복종. 나는 이제 무조건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자네. 근데 이제 또 운명을 실험했을 뿐이다. 이거는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야. 사실은 이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나킨 선택한 거지.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너희 부인이 죽게 되는 거, 그 꿈에서 온 거 이것도 다 운명이야. 모든 걸 다 운명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크사이드 속종 중에 한다고. 왜냐하면 진짜 운명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그냥 그런 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제자가 되거라. 다크사이드의 힘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다듬에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받으면 이제 변명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이죠. 다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공을 한 거야. 이건 변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의 위안으로 비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죠. 여태껏 죽음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한 명 뿐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본인도 몰라요.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계속 지금까지 떠나서 왔던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연구하면 아마도 알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속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희망만 희망의 도시는 남겨놨죠. 그래서 맹세합니다. 스스로의 가르침에 제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는 다스 베이더로 불릴 것이다. 설명드렸었죠. 이베이 피해 나가다가 빠져나간다. 자기 책임감, 의무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다 아나킨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큰 목적. 자기 젊고 팔팔한 제자를 받아지는 선고했어요. 이제 남은 일들은 지금까지 분리주의자, 무역전화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모품들이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이제 제다이들. 제다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마스터 중의 한 명을 죽였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싹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다이 사원으로 가보라. 지금 가면 캐시드 오프 밸런스. 균형이 무너지는 틈을 타서. 이 다크사이도 균형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혼란을 좋아하지. 그 틈을 타서 허를 틀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배신해 버려라. 지금이 기회다.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제다이 몰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죄책감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입할 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을 안 했다면서요. 주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도 말라. 이게 다크사이의 특성. 그래야만 또 이제 계속 파드매를 갖고. 에쿠즌 파드매만 계속 여기저기 대화시키면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파드매를 구할 수 있는 다크사이에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모조리 다 죽여야지만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사원 내 제다이를 몰고 처리한 후에는 무스타파 시스템. 이건 또 다른 행성이에요. 그 무역연합이랑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행성인데. 거기 가서 무역연합 지도부터 다 쓸어버려라. 걔네들 지금까지 잘 얘기해 먹었거든. 이제 내 목섭을 달성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성가신 존재들이야. 다 처리해.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크사이드 속성. 이 사람도 사실은 혼자 권력을 다 독점하고 싶지만 그래도 부와 충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킨 정도까지만 이제 자기 측근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때그때. 다 쓰고 버리는 거죠. 참 대책은 우리나라 시사와 관련해서는 업거 연납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동안 다 써놓고 이제 좀 뭐 자국이 있으니까 딱 꼬리치기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도 다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분리부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쓸어버려라. 이제 다시 시스가 우주를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말할 시스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다 조금 다스베이도를 조금 끼워주는 거고. 그리 되면 완전 괴변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이고 나면 우주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더블스피크라고 하죠. 그 1984에서는. 예. 그래서 다음 나오죠. 조조군의 1984 중에서 거기서 나오는 정부의 슬로건이 있어요. 전쟁이 곧 평화다. 사실 서로 모순되는 건데. 이게 인지구조하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믿는 것. 전쟁이 곧 평화다. 자유는 곧 노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곧 자유야. Ignorance is strength.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전부 다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걸 두 가지를 세메시키는 거죠. 오로지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지시 이행자들. 이 사람이 이제 클로남이죠. 클로남이 지휘관 중의 한 명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다들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로봇군단, 분리주의자들 상대로. 그런데 이제 파이퍼틴 수상이 결국에 메시지를 보내죠. 코디 사령관. 때가 되었다. 시행령 66을 지탱하라. 이건 아마 666인데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유 안 물어보죠. 왜 그런지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초보로 변했죠.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비완이랑 같이 작전을 하고 있다가 오비완 날려버려.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막고서 이제 절박에서 떨어져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물에 빠져서 목숨을 구했어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다와 앞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다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항상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 탈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다이들이 다 자기 아군. 1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아군이었던 사람들의 총만 다 죽습니다. 원로들 포함해서. 다 죽죠 이렇게.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쏘죠. 요다도 지금 그걸 감지를 한 거예요. 요다는 워낙 뛰어났어요. 저런 걸 먼 거리에서도 감지해요. 요다의 목숨을 노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걔네들은 요다가 제압을 하죠. 시행령 6.6을 집행하라. It will be done. 이 사람이 이제 클로나미 조종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It will be done, my lord. 이게 보면 주기동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구절을 영어로 부르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파이패팅 수상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죠. 그냥 신격화한 거죠. 이렇게 제다이들이 계속 죽죠. 여기 또 나오죠. It will be done, my lord. 이게 로드 하면 이제 물론 높은 존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경. 뭐 마이클 경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죠. 로드라는 경은. 그래서 요다도 노리죠. 계속해서 제다이들이 죽습니다. 자 막장. 요단강을 건너다. 이제 아나키는 저기 어린 제다이 후보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왔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어린아이들 다 죽여 버릅니다. 그래서 요 장면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몰살당하죠. 요다하고 오비완만 살아남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약간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정부가 총구를 국민들에게 겨누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좀 새로운 시각에서 알아보게 되죠.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병대를 의병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정부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이 딱 그 케이스거든요 지금.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유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같은 편에게 다 총구를 겨누서 다 죽여버리죠. 그런 걸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고 있대요. 자 이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제 아나킨이 이제 다 제다이들 죽이고 와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파드메기 얘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아나킨이 거짓말이라니보다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지금 판단 능력이 없어요. 제다이들이 궁합국을 전복시키려 했어. 사실 자기 정당화 시키는 거죠. 자기 행동을. 이거 받으면 알죠. 설마 그건 말도 안돼. 마스터 윈드가 소상님 사례하려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저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제다이가 전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나는 궁합국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계속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정당화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 시키는 거죠.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동갑시키는 행위가 정당합니다. 저 말. 지금 자세히 안 들으면 이게 저 단어의 어머니죠. 저스티피케이션. To create a right. Right. 옳은 것을 만들어 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옳지 않는데. 약간 끔찍한 사진이. 나는 소상님을 섬길 거야. 나는 소상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야.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 계속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의회.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계속 이제 변명거리입니다. 파드맨.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거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의회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8번째 수상 얘기합니다. 지금 파드맨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같이 참석을 했고요. 제다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진압을 했습니다. 생존에 있는 지금 몇 명 남아있는데. 다 추격해서 뿌리를. 악의 신뢰로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은 저 말 듣고 다. 아 그런가 보다 하겠죠. 저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인해서 지금 얼굴이 풍식풍식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굳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적들이 더 강하게 나올수록 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안전을 보좌하고.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 무섭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약속드립니다. 이거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구나.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고마웅이니까. 지금 넘어있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울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공부를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좌시킬 수 있습니다. 1. 1. 1. 1. 2. 2. 2. 2. 2. 2. 3. 2. 2. 2. 2. 3. 2. 3. 3. 3. 3. 4. 3. 3. 4. 4. 5. 5. 5. 9. 10. 10. 10. 11. 그 레고무비가 딱 이 얘기에요. 거기서 레골랜드의 국민들이 다 막 자기 생활에 사실은 완전 전체주의 국가고 그런데 되게 핵폭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희획이 다 된 그런 사회에요.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죠. 설명한 사람들이 정치에 단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따른 대가는 사카이 나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자주 인용되더라구요. 괴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야만으로 너의 상태에 가장 깊게 빠져있는 사람이다. 왜냐? 네, 방금 됐어요. 아, 네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진짜 얘기했을 때.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해야 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나쁜 거라는 얘기죠.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악은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퍼스는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이 무지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무지한 상태.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지한 국민들은 지금 8파티는 악수치고 있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롭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랬도 없고 아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퍼스는 이런 사람들이 약간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죠. 미국 헌법. 이연윌리언스 고단이 요즘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 진실. 제대로 보고 조사하기를 거부하는 사회. 관심 없는 사회. 진실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정부와 언론이 계속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언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 저거 다 진실을 얘기하는 데가 100%. 그런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회는 경찰국가와 독재를 바라는 사회나 다름없다. 그리고 독재자의 지배를 받아갔다는 사회다. 지금 딱 이 사무조의 궁합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제국까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히틀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3제국을 만들잖아요. 히틀러가. 토사부팽입니다. 이 사람은 무역연합지도를죠. 나의 제자, 나의 새로운 제자 다스베이더가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그를 여기다 팔 준비를 하거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가 너희를 take care of you. 너희를 take care 해줄 것이다. 그런데 take care 하면 이제 돌봐주다는 뜻도 있고 처리하다, 첩근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take care of you.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 다스베이더가 왔어요. 회장합니다. 베이덕이요.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리하다인 거죠. 돌봐주다가 아니라 처리하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 권력을 혼자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다 죽이는 겁니다. 상같은 거 내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눈빛이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지도부약이 있죠. 전쟁은 끝났어요. 다트 시디어스님께서 우리 평화를 야속하셨어요. 저희는 단지 다트 시디어스 나오죠. 남을 속이는 교화란. 그런 의미도 있고 서서히 퍼진다는 즉 전염병 다트 플레이그스로부터 이어받은 그 악의 실체를 퍼뜨리는 다트 시디어스가 이제 팔파대 출상이죠. 그런 거 필요 없죠. 바보같이 속은 거예요. 이게 다크사이드에서 기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운영을 맡게 된다. 결국엔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오비완이 단신히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주고 이제 요다를 만나러 왔는데 사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CCTV 카메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냥 요다는 알고 있죠. 아나킨이 배실됐다는 거.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불통스러울 뿐이야. 하지만 이제 이제 이 사람은 나쁘더라 따라야 돼요. 난 진실을 아무리 추악하고 끔찍하더라도 일단 준실을 알아야 될 때가 뭐에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딱 그 CCTV를 보니까 이제 아나킨이 저 팔파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쇼크를 봤죠. 하지만 어떨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끔찍한 진실이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베이더경 가서 이제 제국의 평화를 정착시키라. 또 더블스피크 젊은 스카이버크는 이제 다크사이드린이 완전히 흘러졌다. 지금 너의 제자는 이제 없다. 내가 가르쳤 전 제자는 이제 없다. 다스베이더가 그를 죽였다. 사실 몸은 똑같죠. 몸은 똑같아요. 하지만 사실 예전에 나름 설명하고 총망받던 제 따위는 이제 없고 다스베이더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내면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나킨이 죽은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아나킨입니다.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아나킨이 졌어요. 그리고 다스베이더가 이긴 거야.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이제 급히 이제 아나킨을 찾기 위해서 이제 파드멘트에 왔어요. 아나킨이 지금 위임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파드멘트 시스트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죠. 시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지금 아나킨이 죽을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베이더가 아나킨을 죽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지금 아나킨을 찾아나서는 거예요. 아나킨이 다크사이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이 서갔어요. 우리 모두 수상에 수상에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배후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전쟁 이 분리주의 전쟁 다 그가 꿈인 것이고 팔파틴이 우리가 찾고 있었던 그 시스토로드 제자들이 찾고 있었던 시스토로드가 바로 팔파틴이었다. 그리고 카운트 두쿠의 죽음 이후 아나킨이 그 새로운 제자로 들어갔다. 이제 쇼킹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믿기 싫죠.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킨을 찾아야 해요. 나름대로 이제 설명한 뭐 지금 오비오한 생각은 그거죠. 일단 마음에 돌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 내 사랑했던 제자지만 애제자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거든요. 자기 사적인 감정이 때문에 그런 걸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감이 오죠. 찾아서 죽이려는 거죠. 아나킨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을 돌리든지 아니면 돌리는 게 힘들면 처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끝내 안 알려주죠.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남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비오한이 포기하고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듬에 배가 불룩 나와서 아나킨이 아나킨이 아버지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감입니다. 이거 안됐군요. 약간 좀 조롱섞긴 자기합리화 아나킨이 아버지 진짜 오비오한의 말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파둠에는 남편이 어디 갈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비오한이 몰래 숨어서 함께 왔죠.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You are breaking my heart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너무 걱정돼서 왔어. 그런데 오비오한이 아주 끈찍한 얘기를 했어. 아니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줘.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당신이 다크사이드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랬더니 오비오한이 당신과 나를 이관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야. 오비오한을 완전히 들기 싫어하죠. 아나킨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랑뿐이야. 제발 왜 이래. 왜 이래. 장식 가방을 가수로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래. 사랑만으로 너를 구할 수 없어. 지금 잊지도 않는 위험을 가지고 계속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를 살리는 건 나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야. 아니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르고 그러려고 그래. 당신 선량한 사람인 거 알아. 제발 이러지 마. 지금 지금 파드맨은 지금 자기가 아나킨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스베이더인데 나 원이처럼 당신은 잊지는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제다이가 꿈도 꼬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힘을 키우고 있어. 사실 제다이의 목적은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다이 단위의 일원으로서 공화국의 평화와 질서 이런 걸 유지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패션 자기가 최강이 되겠다는 패션 지금 은근히 자기가 지금 팔팟티 수상보다도 넘어설 거라는 그런 거에 헛된 망상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다크사이드로 가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기가 되겠다. 최고의 최강자가 되겠다. 그래서 모두를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 하지만 변명이죠. 다 너를 위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실 내가 대표로 책임 아니거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망상이 빠져들어요. 내가 지금 계속 저기 팔팟티니 계속 너 덕분에 평화가 평화가 절서가 정착되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부지곳을 믿는 거죠. 내가 공화국의 평화를 가져왔어. 나는 지금 수상보다도 강해. 나는 수상은 늙은이고 얼굴도 쭈글쭈글하지만 나는 진짜 떠오르는 별이야. 나는 수상조차도 권자에서 몰아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너와 내가 함께 우주를 지배할 수 있어. 진짜 다크사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나킨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많이 많구나. 지금 다른 사람이구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오비완이 말이 많았어. 당신이 변했어. 그러니까 오비완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지금 아나킨의 행동을 보면 전부 다 책임지언거예요. 이건 오비완 때문이고 내가 이 짓을 산 거는 파둑의 너 때문이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이베이드 피해나갑니다. 그래서 다스베이더라는 거죠. 제다이가 나를 배신한거죠. 내가 나쁜놈이 아니고 제다이가 나를 배신한거거든. 계속 이렇게 박박 우기는 거죠. 너까지 나를 배신하면 안돼.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모르겠어. 내가 지금 아나킨이랑 얘기하고 있는지 다스베이더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ou are breaking my heart 지금 파둑에는 사실 아나킨의 하트예요. 아나킨의 마음 소울 소울이라고 하죠. 영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You are breaking my heart 여기서 물론 파둑에는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파둑에는 아나킨의 소울이다. 영혼이다. 자 그런데 그거를 breaking my heart 죽인거예요. 소울에 해당되는 여성성 아나킨 안에 여성성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돼서 이제 영혼이 없는 다스베이더가 된거죠. 당신은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당신 말하는 그런 길 다크스타일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비완 때문에 이러는 거야?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지금 말도 안되는 또 타인에게 책임 전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우비완의 말이 맞다면 네가 지금 아기야 스윙 노릇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브레이킹 마이 하트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지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 적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그만해. 내게 돌아와. 당신을 사랑해야 돼. 거짓말! 왜냐하면 사랑에 힘이 강한데 이제 사랑이라는 건 안전에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파워 다크사이드의 파워 그거에만 지금 사로잡혀 있죠. 표정이 엄청 험박하죠? 오비완과 바람이 났구만 이때 오비완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저 우주소에서 나왔죠. 나를 죽이기 위해 데려왔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제다이 포스를 이용해서 한낱 안여자의 목조름을 사용하죠. 지금 이게 목조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슉 제가 두고 그녀를 풀어줘라. 아나킨 뒤에서 오비완이 얘기하죠. 목을 조르죠. 계속 그래서 이제 쓰러지죠.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자 그런데 이 장면탈이 하시겠지만 결국 지금 아나킨은 부인이 출산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아나킨이 죽인 거예요. 아나킨이 자기의 두려워하는 그거를 실현한 거죠. 지금 목조른 것도 있고 목조른 것도 물론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 그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서 죽은 거예요. 아나킨이 죽인 거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자기가 실현한다는 것을 Self-fulfilling Prophecy 라고 해가지고 자성적 예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할게요. 너 때문에 전부 다 너 때문에 얘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파드매가 결심했어. 오비완에게 하는 말이죠. 책임 정가 다가당 네 스스로 한 짓이야 이마 너에게 파드매를 뺏기지 않을 거야. 언제 목표에게 뺏으려고 한 거야. 너의 분노와 권력농 때문에 파드매가 파드매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야 이 사람아. 왜 너의 너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너의 행동은 알아채지 못해. 그동안 그렇게나 가르쳤는데 어둠의 금주가 정신을 파괴하도록 허락하다니 우리 함께 뿌리꽃기를 맹세했었던 그 악의 편인이 어떻게 돼버렸구나. 얘 이게 또 괴변이죠. 난 너네가 거짓말한 건데 다 알아. 지금까지 제다이가 거짓말한 거였어. 너처럼 나는 너처럼 다크사이즈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실 우기안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합리화. 나는 우주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자유와 정의를 되찾아왔다. 나의 새로운 제국에 팔팟힌 수장도 안정해도 없죠. 나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정을 가져왔다. 너의 새로운 제국 얘기하죠.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아나킨 나는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원리원칙 대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친 사람이야. 라고 우기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나킨 그런 거 없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다. 이건론적 사고.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다. 그거랑 똑같이 오지부식 하는 말이야. 똑같은 거죠. 또 완전히 편으로 갈려놓고 분리주의. 또한 분리주의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 이원농족 사고는 시스에게만 가능한 시스들만 할 수 있는 말인데 네가 지금 그런 말로 하니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이놈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꼭 진짜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권이 없다. 대의를 위해서 너를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검을 뽑죠. 이거는 맨니피홀시의 참체신학 강의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시간이 이르면서 인간은 죄의 교리를 개발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분리가 극단적이 이르는 게 이기주의 거든요. 그게 아까 사탄교의 교리 이기주의 분리를 향해서 나가는 죄 또는 악이고 통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었던 얘기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역적으로 즉 법칙으로부터 계속 멀어져라면서 간격이 커지면서 인간이 말하자면 나락에 빠지게 된 거고 그것을 종교에서는 타락 추락 타락한 천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는 파이파틴이 요다 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자로 왔다네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다가 쓰러져 있습니다. 초록색의 작은 친구예요. 초록색은 균형을 상징하는 요다의 색깔이죠. 그래서 한편 이쪽에서는 아나킨하고 오비완이 싸우고 있는데 기술면에서는 아나킨이 뛰어나요. 그래서 계속 오비완이 얻어맞죠. 이런 식으로 한편 팔팟틴하고 요다도 대결을 하고 있고요. 다시 다뤄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볼까요? 그냥 전투신인데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요다가 팔팟틴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는 못하고 도망가죠. 전세가 불리해져서 나는 이제 응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타워즈 오펜에서 끈적끈적한 행성 나무바 행성 해서 이제 은둔을 하게 되죠. 제거하는데 실패했어. 자 한편 여기서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못 가르쳤네. 제다이 공화국 전보 근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내가 바꿨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팔팟틴이 악착한 인간이야. 왜 너만 그거를 보지 못하니. 자기 반전 자기 반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 아니라 내 반전이 옳다. 이게 딱 도덕 상대주의 있죠. 내 보는 반전 있으면 제다이 사악한 놈들이 있고 팔팟틴이 우리 구세주 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파괴와 살인밖에 없잖아요. 아주 봐도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왜 현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생명도 끝입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이거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 나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시각에 내 관점에 모든 것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 이라는 것은 끔찍하든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끔찍하든 아름답든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내 시각의 필터링을 통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왜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 그라운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둘 이서 조금만 떠다니는 판대기 해서 싸우다가 오비완이 기회를 봐서 쭉 점프를 하죠. 끝난 아라킨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 했어. 하이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말하자면 전투 할 때 유리한 고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이 그라운드 높은 영적 수준 니가 칼싸움은 나보다 훨씬 잘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넌 나를 이기지는 못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4편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다스베이소 오비완 케너비가 칼싸움을 할 때 하지만 이제 안하기는 그런 거 없죠. 두려울 게 없죠. 내 힘을 약보는군. 하지마 소용없어. 그래서 결국은 점프하다가 이제 오비완에게 팔다리 다 잘리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밑에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오른쪽 팔 로봇 팔만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바둑받을 대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 사람 소리죠. 넌 선택받은 자였어. 니가 너야말로 포스의 균형을 찾아올 수 있는 자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시스트를 괴멸시킬 거라고 니가 몰아낼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오히려 그 반대쪽을 붙일 수가 있니 포스의 균형을 되찾아올 놈이 바로 뭐였어.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존재가 바로 뭐였어. 그런데 오히려 어둠 속에 포스를 더 이상 더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균형을 더더욱 무너진 균형을 더더욱 깨면 어떻게 그런 거 가슴 없죠. 널 증오해. 우러지 증오 분노 난 널 형제로 여겼어. 널 사랑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타게 되죠. 끔찍하게. 다 보면은 연금술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생명력 불은 이렇게 파괴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빨간 쪽 다 쓰 시스 쪽 빨간 쪽 다 쓰잖아요. 그쪽은 불의 힘이 있고 제다이들은 약간 물의 힘 쪽에 더 바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듬에도 다시 데려왔죠. 그런데 걔도 벗고 나고 아나키는 괜찮아요. 다스베이더 목숨을 지생시키는 것은 대기계 대기계인간이 된 거예요. 사실상 저것 때문에 저 기계 손으로 저렇게 끄집어서 다느라고 저 물속에 구덩이 속에 안 빠진 거거든요. 파듬에 주문과 다스베이더 탄생 의학적으로 나물 파듬에 출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왔어요. 의학적으로 나물은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은 것 같아요. 속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은 뭐 다스베이더 그렇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파듬에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나킨은 죽고 다스베이더라는 괴문만 상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나킨은 죽은 거랑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파듬에가 죽어가고 있는 동시에 다스베이더 아나킨의 모험을 하고 있지만 다스베이더는 저렇게 수술을 받고 있죠. 화상 엄청난 사상가 가짜 달이랑 의속 의수 의족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유명한 다스베이더 가면을 들을 때 쓰게 되죠. 숨을 제대로 못 썼어요. 숨을 못 썼어서 쓰는 거거든요. 멋을 쓰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만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요. 호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듬에가 아이를 낳았죠. 쌍룡이에요. 루크 아드룸 루크 둘째 레이아 그리고 그러면서 둠 아이를 낳고 죽고 바로 그 순간에 다스베이더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아직 그에게 선한 명이 남아있다. 우비왕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죽죠. 그런데 저 말이 맞았죠. 나중에 사오류표를 보면 어쨌든 다스베이더 수술을 마치고 드디어 마스크를 쓰고 받으면 어디 있나요. 팔팟 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한가요? 잘 있나요? 어떤 의미도 얘기하죠.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녀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는 맞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죽인 건 아니지만 지금 다스베이더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스트라마 때문에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줄였어. 이 마음 사실 내가 네가 죽이지 말았으면 나의 다크사이즈를 이룬해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요. 그럴 리가 여기서 나오죠. self-fulfilling prophecy 스스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불길한 징조 불길한 예언 같은 것을 내가 100% 믿으면 그것을 내가 실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정성학자들이 한때 그런 일을 했대요. 그 별자리 차트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불안해서 그날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성학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된다. 아무 일 없으면 자산은 삶이 많대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예언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죽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엔 환자 그런데 그 말을 보지 못대로 믿으면 실제로 6개월을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게 실현될 거라고 순차같이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의사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안 믿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산다고 해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정확하게는 의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 결과가 있대요. 어쨌든 이거 자성적 예언이다.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분명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너 하니까 이제 다스베이더 되게 좋아하죠. 이 분노를 통해 다스베이더가 더 강해지는 다크 사이즈 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다스베이더가 더 숨쉬는 소리만 누르면 한 10시간짜리 누워두고 그런 게 유행이 있어요. 10시간짜리 누워두는 사람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꼭 그것뿐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왕좌의 게임에서 혹시 보세요. 왕좌의 게임에서 조프리라는 아주 사라져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짜기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통계해요. 저 나쁜 놈을 싸우는 건 좀 낮아야 돼. 고작년만 열 시간 동안 졸세트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굉장히